이번에는 설정인데요. 설정 같은 경우 바로가기 키는 윈도우키 누르고 I를 누르면 돼요. 그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설정에 바로가기 키는 윈도우키를 누르고 윈도우키 플러스 I에요. I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 개인 설정이 있는데 개인 설정은 말 그대로 개인적인 설정이에요. 개인적인 취향입니다. 그래서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설정한다거나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트 변경 개인적인 취향이잖아요. 그 다음에 테마라든가 이거 바탕화면의 배경 이런 것도 개인적인 취향 그 다음에 창의 색이라든가 소리 화면 보호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개인 설정이에요. 개인 설정이 아닌 것은 또 이렇게 시험 문제 되거든요.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해상도 조정 이건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. 디스플레이에서 해상도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라든가 기타 항목의 크기 변경 디스플레이에서 가능한 작업이에요.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. 화면 해상도 조정 개인 설정 아니에요.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시스템 정보 윈도우키 누르고 퍼즈 브레이크 얘는 이제 컴퓨터 시스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. 윈도우 버전이라든가 프로세스의 종류 그러니까 CPU죠. 센츄럴 프로세싱 유닛 중앙처리 장치 그 다음에 램의 용량을 확인할 수 있어요. 시험 문제에서는 램의 용량을 갖다가 바꾼다 변경한다 이렇게 또 뻥을 칩니다. 그냥 확인하는 기능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시스템의 종류 그 다음에 컴퓨터 이름 가능 확인할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윈도우즈의 정품인증 바로 시스템 정보입니다. 윈도우키 누르고 퍼즈 또는 브레이크 그 다음에 접근성 같은 경우는 윈도우키 누르고 바로와이키가 U에요. 사용자의 시력, 청력, 기동성에 따라서 컴퓨터의 설정을 갖다가 조정하고 음성인식을 사용해서 음성명령으로 컴퓨터를 조정할 수도 있어요. 접근성도 반드시 잘 하셔야 돼요. 바로와이키는 윈도우키 누르고 U 조심하시고요. 다음 중 윈도우즈의 개인 설정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돼요. 화면 보호기, 화면 보호하는 거 개인 설정이잖아요. 개인 취향이잖아요. 마우스 포인트 변경하는 거, 바탕화면 배경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개인적인 취향이다. 그래서 개인 설정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고 4번에 화면 해상도 조정은 어디에요? 디스플레이다 라는 거죠. 그래서 화면의 해상도는 디스플레이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.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